네 안녕하세요 제일 졸음이 많이 올 시간에 제가 잡혀가지고 졸리지 않으실까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번에 발표해 주신 유에너지랑 저희 친분이 있는 기업인데요 수조뇌와 그리고 그 수조뇌를 리버스 역방향으로 돌리면 바로 연료전지가 되는데요 우리 회사는 좀 오래전부터 산화물계 전지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약 13년까지 4년 정도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저희가 취급을 했었고요 지금 보여드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최근이죠 19년도까지 우리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최종적으로 개발 성공을 시킨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래긴 하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일만큼 중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조뇌의 개념은 생산된 전기로 다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개념인데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연료전지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연료전지 환경을 보게 되면 주로 다양한 전지의 연료전지가 있는데 페미랄지 DMFC 같은 중소형 발전 위주의 전지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연료전지 중에서 거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하는 SOFC의 경우에는 부품우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독일 북유럽 쪽의 강국들이 이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블룸에너지에서 대량의 실증이랄지 제도를 통한 발전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국내 대기업과 조인을 해서 진출하려는 그런 시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 파워랄지 몇몇 기관, 가스, 연료사업자들 중심으로 연료전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도쿄에서 매년 개최되는 연료전지 엑스포에 출품을 해보아도요 일본의 어떤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블룸에너지 주축으로 데이터 센터 위주로 많은 실증사업과 실제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곳 H2 미트에 나온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강세를 엿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사실 현존하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가장 높은 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고온에서 작동한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스택에 대한 안정성 특히 열화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몇몇 이슈들을 안고 있는데요 아까 경북대학부에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리클계 연극을 썼을 때 이런 탄소침착과 산화 환원에 따른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는 이슈들이 우리가 SFC에서 좀 극복해야 되는 이슈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세라믹 연공과 같이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기술의 내용은 연료전지 서재 기술 그리고 산화물 전극의 최적화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한 스택 적용 기술 그리고 산화물에 적용하는 총매 전극 기술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실제 SFC 셀을 대면적화해서 10x10에서 20x20까지 만들어서 실제 기계적인 강도를 특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나주공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나주공장에 실제 산화물을 대량 양산 반응할 수 있는 리액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보고 계신 내용은 좀 사이즈가 작은 1L급 반응기인데요 1L급 반응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료전지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전지 같은 경우는 애노드 서포트 즉 응급 지지 기반으로서요 우리가 다루는 실제 연료전지는 거의 세라믹 도자기류에 가까울 정도의 강성을 띠는 그런 제품이 많겠습니다 실제 원료 투입부터 제조까지 공정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 놓아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신 이 도식은 한전이 위치해 있는 나주 혁신도시의 에너지 밸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소재는 두 가지 소재인데요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콘염 즉 YSG와 란탄, 스론듐, 갈림마그네슘, LSGM 두 개의 소재를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 제조 기법은 테이크 캐스팅을 통해서 단전지를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25x25까지 대면적화해서 소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YSG 기반이나 LSGM 기반의 셀이 실제 소재로서는 공기극에 닿는 층과 그리고 연료극에 닿는 층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 분해하는 반대에 올리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를 양쪽에서 넣어 주입을 하는 방식인데요 SFC가 특히 저희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템이나 기타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개질을 통해서 순수 소재를 넣어 줘야 되는 반에 우리 SFC는 개질 없이 곧바로 LPG나 가스를 직접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제 산화물 음극 지지체 기반의 전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평가를 해서 실제 셀이 적용하고 그 셀들을 스택화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기존 니클의 어떤 산화 문제나 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컨트롤을 해보았고요 벌어시는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특히 레독스 안정 특히 A사이트 결핍과 같은 이런 산화물 음극에서의 어떤 취약점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두 개 600이나 800도 정도의 온도 내에서 실제 전기 전도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이 셀을 SFC 단전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13 그리고 15 지멘스퍼 센티미터 형태의 이온 전도도를 뇌물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A사이트 결핍된 음극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이를 대면적화해 보아야 됩니다 작은 코인 셀, 토큰 셀 형태로 만들었을 때 잘 되던 것들이 실제 대면적화 과정에서 깨지거나 그 성능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20x20의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산화물 셀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게 되면요 작은 힘이나 이런 알값들이 실제 스택을 만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 아주 우수한 평탄도로서 여기 저희가 초고 난이도의 공동기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진 셀들의 조성을 통해서 실제 포러시티 그리고 시린키니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 우리가 만들어낸 단전지가 실제 미세구조 측면에서 얼마나 정량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FIB 세미나 이런 형태의 측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대면적 기술에 있어서 출력이나 내구성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의 안정성 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는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제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번에 SFC 단전지의 데이터 값을 확보를 했는데요 조성, 조성비에 대한 수치 그리고 레독스 안정성 그 중에서도 특히 복합 채용 전해질의 소재를 어떤 형태로 어떤 조성비로 선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 개질 과정에서의 피독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주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시면 우측에 있는 포러시티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가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요 연료전지의 실제 반응은 사실 저런 수축 즉 다시 말해서 슈링크와 포러시티 두 가지가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 중에서 우리 전지의 가장 적합한 수치에 해당하는 샘플 시편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반응성 평가를 결과를 보았을 때 가장 좋은 데이터를 낸 녀석을 최종 제품의 타겟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저희 개발 과정을 통해서요 실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폐물을 쓴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전이나 중대형 분산 전원 같은 내용에서는 SOFG 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근간이 되는 스택 그리고 그 스택의 내용물이 되는 연료전지를 국산화하고 국산화한 이 제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전공적을 갖추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